지멘진의 그림가요?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숟가락라디오 김혜진의 그림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매주 평일 저녁 19시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숟가락라디오 김혜진의 그림가요. 제재는 제 그림 설명과 가요. K-POP 그림 보는 눈과 귀를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입니다. 오늘 보고 들으실 제 그림의 제목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구름들과 비행기 날아다니는 게 그렸어요. 예전께 봐서 7번 버전의 컴퓨터 그림입니다. 이상의 그림 보는 눈과 귀를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이었어요. 파게스트 팟빵과 N차 검색창에 김혜진의 그림가요. 를 검색하시면 들어주실 수 있고요. 수컷라디오 김혜진의 그림가요. 팬과 하투를 눌러주시면 팬은 핫 알람으로 가며 하투를 5분 뒤에 눌러주십시오. 수컷라디오 생방송 때나 가능하며 녹음 페스트는 하투를 그냥 눌러주십시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시는 정신 여러분 고맙고요. 이건 파게스트 녹음 버전입니다. 끝까지 정신 해주시는 여러분 고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지요. 수컷라디오 김혜진의 그림과 였습니다. 이 시간에 뵙지요.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